세계를 모으겠다는 상상력이 새로운 국제 도시를 탄생시켰고 시대가 주목하는 존재감으로 글로벌 도시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세계의 내일을 이끄는 동북아 중심도시 아이페즈가 기업과 비즈니스, 사람과 문화가 연결되는 놀라운 미래를 열어납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프론티어 아이페즈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정말 간절하다, 최선을 다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우리 팬 여러분들이 평가를 했을 때 정말 선수들이 정말 간절하나 정말 재선당한 모습을 보이는구나 했을 때는 분명히 어떤 그런 저희들이 결과가 따라올 것이고 또 그 결과를 따라올 것이라고 해서 저희들의 목표를 이루지 않을까 이렇게 또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고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고 아직 기회가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남을 것 같아요 살아남을 수 있고 살아남아야 하고 선수들도 그렇게 우리한테 확신을 줬으면 우리도 그렇게 선수들에게 확실히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다고 응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생각해 대 가족, 회의 아이라인ту 경연아 경연아 명우 경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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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경연아 예 세 이상 유舛 노 anni 900 이야 기region 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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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 에버스티 프리즈 들어갑니다! 너무 잘하더라고요. 너무 잘하지만 그래도 우리 팀은 그 잘하는 것을 막아야 하고 한편으로 아쉬웠던 것은 전반전에도 그렇게 잘했었고 했으면 후반전에 조금 막는 모습이거나 그런 게 있었으면 좋았는데 그런 모습이 조금 안 보여서 정말 팀의 단점이 너무 많이 드러난 경기였다 전술적 변화라든지 경기 운영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조금 아쉬움이 남고 어떻게 보면 반성을 통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경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기 시작하기 전에도 전명율을 우리가 높여주지 못하고 상대방이 주도권을 가지고 경기를 할 것이다 그래서 좀 미드필드들이 뛰는 안이 많았는데 정말 허신적인 어떤 그런 노력으로 경기를 끌고 갔었고 전반전 끝마치고도 이 세 선수한테 조금만 더 희생을 해주고 버티준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한테 어떤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선수들이 거기에 대한 또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스페어! 스윗! 세스윗! 스윗! 스윗! 자 분들을 찾아야 해 슈퍼! sen becomes 쉬 teas다. 예예. 맞추만 가시죠. 공연 댄스 위리 이세라! 허허허허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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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민, 주장민. 주장민! 뭐야? 이현진을 파우치 안 되나. 형님! 오! 고마워! 1, 2, 3... űє! 1, 2, 3... 1, 2, 3... 다시 한 번 더 바쁘셨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이렇게 표현 못할 정도로 오늘 정말 운동장에서 그라운드에서 그렇게 포스호을 보였을 때는 지도자로서 뭐 달라지지 보람이 없다고. 여러분들 정말 다 같이 애써주는 몸을 위해서 정말 고맙고 항상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우리 독일은 승리의 기원은 여기까지. 맞지? 그리고 우리가 원정 3연전 치르고 부산전에서 이렇게 제대로 회복도 안 된 상황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을 생각이라고 생각한다고. 이걸 계속해서 우리가 이어갈 수 있도록 하자고. 지금 또 끝이 아니라 시작이고. 우리 이런 좋은 기운을 살려가지고 이게 진짜 아까 우리 재생도 해야겠지만 우리 손에 있는 거야 우리 손에. 그냥 잊어버리지 말자고. 알겠지? 하나 둘 셋! 바로 if you chase 타임.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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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흐! 아흐! 어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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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한 경기 한 경기 실수하고 실수하고 경기 치면은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치실 수 밖에 없다고 한번 생각해봐 자기들 본인 생각해보라고 이게 정말 이기기 위해서 정말 왜 마음들이 엮겠냐고 근데 그 마음들이 있지 부담감을 가지고 그런 것도 이겨내야 된다니까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 이기고 싶고 경직되고 긴장하고 그러면 좋은 경기 못하지 이런 상황도 이겨내야 된다니까 90분간 뛰고 난 다음에 쓰러지는데 누가 있냐 어? 알고 있는 게 있겠다 이따가 뭘까? 눈이 먹으라? nobody there from playing anything 야 오늘 상황 벌으셔가지고 야 그 언쟁 벌이고 야 몸싸움하고 그러지 말고 야 여기 있잖아 세컨벌 전후반 내내 세컨벌 싸웁니다 일단 유관중으로 지금 전환된 상황에서 오늘 경기 반드시 승참 3점을 가지고 다음 주에 이슬 부산 홈경기에 우리 팬들께서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또 함께 경계할 수 있도록 오늘 반드시 승점 3점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자, 간다. 오케이. 아, 좋아. 집중해, 집중! 괜찮아, 괜찮아. 몸 달려, 몸 달려. 빨리, 빨리. 머리, 머리. 야, 좋아. 빨리 잡아, 빨리 잡아. 아, 좋아. grade. 아, 그렇다, 없어. 가자, 가자, 가자. 바로 가리지게 해라. 쉬어, 쉬어.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사이드, 사이드. 사이드, 사이드, 반대. 정정혁, 안으로 와. 정정혁, 안으로 와. 정정혁, 안으로 와. 4명, 뽑아. 정정혁, 안으로 와. 자, 제메. 제메. 점점. 더kn wide. 정정혁, 우린 Kellian. 정경혁 castor, Come1ia. 정정혁. 경기를 임해봤었는데 너무 좀 지나친 의욕으로 선수들이 경기에 조금 더 임했던 것 같고요. 저 역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컨트롤을 못했던 것 같고 결과가 그렇게 또 따라오지 못하면 또 선수들의 다른 어떤 실망감이라든지 또 자신감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다음 경기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올라가겠지 했는데 쉽게 안 됐으니까 마음이 풀어진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축구가 그렇게 되는 게 참 속이 상했지만 하나 둘 셋 우리 팀이 졌지만은 내려놓거나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팀보다는 그래도 우리 팀이 조금 더 축구를 조금 더 희망 있게 우리 팀이 하지 않았나 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부산전 한 경기가 우리한테는 뭐 굉장히 흥행이 여러분은 왜 이런 거 본구나. 왜 얘기 안 해도 선수들이 왜 이렇게 안 해도 여러분은 안 해도 안 돼. 여러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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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정말 재미있는 부분은 안 돼. 여러분은 안 돼. 여러분은 그래도 petit burger 여러분은 안 돼. 여러분은 안 돼. 특히 너무 schle bringt 것 같고 그리고 또 우리 홈팬들이 많이 와주실 텐데 정말 부산전에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고 하면 홈에서 우리 팬들한테 정말 친만감을 많이 보여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정말 죽기보다 더 싫은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을 안 만들기 위해서 나름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영상도 많이 장대방에 대해서 부산전에서 공격 작업하는 거고 여기 반성기하고 중요한 게 이렇게 돼 있으면 만약에 이렇게 알게 하겠으면 준비가 안 되는 건가요 자 또 뭐 공론 다 끝났고 어제도 내가 이야기했지만은 지금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또 힘든 심적으로 마음 쪽 쪽이 육체적으로 힘든 상황이라고 여러분들이 마음과 탈퇴근에 따라서 틀릴 수 있는 부분이고 이틀 반납을 또 시절하게 해보갈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잘 해보가자고 알겠지?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무조건 수원이 이기겠지 최소 비기겠지 하는 그런 생각이었는데 이제 낭떠러지에 이제 안전장치 없이 이제 이겨야지만 우리가 살아남을 희망이 계속 생기는 그런 상황이라서 조금 두렵고 막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어떤 그런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뭐 근데 사실 제가 스스로 이렇게 돌아봐도 뭐 타팀의 어떤 결과를 제가 우리 팀 어떤 구성원들이 그 연연에 한다는 자체가 조금 안타까운 현실이었고요 그래서 끝난 건 아니니까 우리만 잘하면은 살아남을 기회는 아직까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부산전에 이기면 전날의 어떤 상황들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어떤 경기보다 발걸음이 되게 무거웠고 불안하고 이제 명확하니까 결과가 필요한 게 이제 명확하니까 그 어떤 경기보다 뭐 매 경기 매 순간이 다 무거웠지만은 부산전만큼은 좀 더 무거웠던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런 부담감도 지금 우리 개인적으로 상처로 개인적으로 팀적으로 동료를 믿고 한번 이해해보자고 알겠지? 자 뭐 우리가 계속해서 뭐 이런 부담감을 안고 우리가 프로 생활을 또 해야 돼 이 분이 부담감 아주 언제까지 종료 위로 갈 때 자기 동기력을 다 해봅시다 이게 왜 자꾸 어? 세컨드 볼, 세컨드 볼, 캔!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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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이제 그런 작은 글씨로라마 우리가 좀 선수들에게 목소리를 들려고 응원을 하고 싶어서 후회 말자, 이겨내자, 살아남자 이런 걸 좀 남겨서 선수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우리의 그런 진심을 좀 전하고 싶은 마음에 그런 것들을 좀 준비했습니다 Read! 하늘했으면 하느Free아 하늘 truc에요! России new 셈전 IP 하늘 나와, 할머니야! 되개 éc sini 떠요! denoteкв submission! 돼 Bridg 이렇게 떠올랐어요! 첫번째 발 때려! 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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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닝 디펜스이라니까 발 내밀고 못 잡아서. 도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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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遠혁 우리의 동점자 우리의 진짜 어떡하지? 진짜. 한 골 먹혔는데 전반에 뭐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떡하지? 부담감 때문에 좋은 경기력을 못 보인 선수들이 몇몇 있는데 또 거기에는 이태희 선수가 실점에 관여를 했기 때문에 자신감도 좀 떨어져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선수들한테 최대한 좀 더 편안하게 이 결과에 상관없이 실점한 것에 상관없이 자기 경기를 찾아올 수 있게끔 편안하게 경기하기를 주문했습니다. 이태희 선수가 없어지게 lucky. 이태희 선수, 이태희 선수, 이태희 선수, 이태희 선수! 이태희 선수, 이태희 선수, 이태희 선수! 야, 오늘 아직 한 번가야 한 번가야 해. 진짜 너네봐. 여기가 흥연이. 여기가 흥연이. 아 공을 키워서 갖고 왔는데. 그게 뭘 일이야. 2부 오디오 시비 미 sy 하 스...? 시비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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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 희열을 느끼셨겠지만 감독 입장에서 그것만큼 더 보람 있고 또 희열이 없죠. 그래서 이것보다 더 좋아했던 적이 있었나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축구공에서 몇 번씩 울고는 그랬지만 이번에는 정말 힘들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힘들어서 힘들었는데 조금 뭔가 우리가 보답받는 듯한 느낌? 지금 생각에도 좀 많이 떨리는 것 같아요. 축구공에서 한ultur 상대상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한글자막 by 한효정 여기 열어라 여기 축전해서 여기 쳐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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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드가 정말 열광의 도관이었고 제 귓가에는 많은 그 느낌과 이게 조금 그래도 전반전에 정말 망연자실했던 장비 담당 조영희 장비 담당이 저한테 안겨가지고 그렇게 기쁨에 눈물을 그렇게 웅웅 우는 거는 정말 근데 그렇게 울 때 저도 갑자기 옆에서 우니까 저도 막 뭉클해지고 울컥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고 저희 감정을 가졌었고 행복했죠 인천 와서 제일 행복했던 순간인 것 같아요 서울전 이겨야 아마 더 행복하겠지만 일단은 제가 여기 와서 느꼈던 감동 중에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 동영이스퓨 딱 울면서 그때 또 울었죠, 진짜. 아, 힘들었다 이러면서 막. 그 90분간 맘 고생한 것 때문이랄까 그냥 막 옆에서도 막 오는 사람들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떻게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다시 그냥 또 배너 뜯어갖고 다시 또 그 배너를 들었어요. 그냥 아직 한 경기가 남아있으니까 눈물은 나지만 그래도 이제 아직 끝난 건 아니고 잔류가 확장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다시 또 이겨내고 후회 말고 살아남자. 그렇게. 뭐 계속해서 무관중으로 이렇게 치르다가 오늘 뭐 유관중으로 잘 안 돼가지고 마지막 공 경기. 이 스포츠도, 이 축구도 또 감동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공 팬들한테 좋은 여러분들이 또 승모를 한 것 같다고. 승리도 승리지만 2018년도 뭐 매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로 우리가 역전승 한 적이 없대.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이건 대단한 일이고. 오늘 정말 심리적으로 여러분들 뭐 자신 있게 해라. 뭐 그걸 이겨내라고 말은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그게 이겨낸다는 게 사실 힘든 게 아닌데 뭐 경기 나가는 선수나 안 나가는 선수들이나 또 그런 부분들을 잘 거품을 해줘서 정말 뭐 뭐라고 칭찬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오늘 뭐 마지막 공 경기를 또 이렇게 기쁨을 주고 또 자유의 희망을 마지막까지 이끌어 주셔서 뭐 도할라이 없이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가족들, 팬들 다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뭐 중요한 거는 또 마지막 서울쟁이 중요할 것 같다. 뭐 이런 준비 자세로 우리가 경기 임한다 그러면은 분명히 못 해볼 게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 뭐 한 시즌 여러분들 마음고생 많이 했잖아. 그래서 이 부분을 마지막 한 경기 서울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보상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함께한 팬들도 많이 힘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좀 그것도 우리가 좀 시선 주실 수 있도록 다 같이 좀 잘 준비하고 알겠지? 다시 또 바로 박수 치고 또 마무리 싶어서 중요한 거는 골 넣고 이겼을 때 그 기쁨은 잠깐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잠깐 정말 기뻤었고 바로 이렇게 정신이 들더라고요. 또 그 다음 경기에 대한 준비를 또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이런때로 돌면서 경력치 그러고 이것을 기억해야 될 것 같은데 침묵에서 우리가 이렇게 잡고 싶은 거 고생이 한 번 불러봐 고생이 한 번 불러봐 고생이 한 번 불러봐 반대 아아악 나이스 우리 탑배에 붙였어야지 아 아 안 좋을 때가 끝났어 이게 딱히 내리고 눈도 부려도 돼 그냥 뭐 팬들이 다 말할 수 없지만 우리가 준비함에 있어서 우리 서술도 노력하지만 분명히 스태프나 뭐 이제 버스 기사니까지 우리 이렇게 아 케어해 주셔야 되는 것 같단 말이야 드라이버 그 여러분 조금의 틈도 모이지만 제가 준비해서 완벽한 완벽한 결과 갖고 있습니다 그 그룹은 정말 기억해 나는 진짜 마지막 경기 나왔는데 이 멤버로 이제 사실상 마지막 경기잖아 우리끼리 이 멤버가 또 매년에 간다는 진짜 이 인원으로 쓸 수 있는 마지막 경기였잖아 진짜 한 번 잘 준비해서 그리고 저 경기도 셋이고 하니까 좀 평소보다 좀 뭐 일찍 잠도 조금씩만 한 30분 정도 빨리빨리 자고 그런 거 조금 지금부터 준비하자 지금부터 준비하자 지금 뭐 두 선전 준비했던 것처럼 이번 주도 조금만 더 노력해가지고 준비 잘하면 더 좋은 결과 새로 할 거라고 그리고 조금만 더 힘내줬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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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정팬이 갈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선수들이 연습하는 그 공간에 우리의 목소리를 배너를 이제 설치를 해서 뭐 100분의 1이라도 조금의 힘이 될 수 있게 좀 응원하려고 좀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이제 마지막 경기만은 기다렸습니다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이거 뭐 시작때가 또 뭐 나겠지만 뭐 이기고 지구를 떠나가지고 우리가 이런 게 이런 게 더 중요하지 싶어서 뭐 내일 중요한 경기이고 하지만 어수선하기라고 생각은 했었어 했는데 뭐 어수선 가운데 뭐 그것보다 더 큰 상황을 여러분들이 좀 인지했으면 좋겠고 다 마찬가지로 항상 올 수전 함께한다고 또 고생 많았고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 경기 여기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여기 응원해줄 수 있는 가족 팬들 모든 염원을 담아서 내일 한 경기 간절하게 해서 꼭 이깁시다 잘려 합시다 자 화이팅 합시다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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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해왔던 거 잘 하는 걸 또 해야 될 것 같고 뭐 지금 실패와 실수를 뭐 또 많이 해왔기 때문에 마지막 경기에 그런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은 분명히 결과를 갈려오지 못할 거고요 분명히 또 자기 경기력을 100% 발휘를 해야 되고 우리 선수들이 선수 생활을 끝날 때까지 그 긴장감이라든지 그런 부담감은 항상 매 경기에 안고 경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분명히 이겨내야 될 것 같고요 진짜 1승만 1승만 하면서 저희가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마지막 경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석 달여 가까이 이렇게 여기 V맨지 석 달여 가까이 됐는데 또 이렇게 길게 느껴지던 어떤 석 달은 또 없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정말 올 시즌 우리 구성원들이 거는 후 보다도 또 마음 아파하고 힘들었던 시기인데 아직까지 우리 인천은 강하다는 어떤 이미지에 또 지금 진행인 것 같고 분명히 우리 인천은 강하다는 어떤 면모를 서울전을 통해서 우리 팬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고 또 증명해 보이고 싶습니다 우리 인천은 은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이길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방법은 포기하지 않자고 제일 쉬운게 그 그러니까 절대 우리가 10시 실짐을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자고 장비에다 팀을 한번 이겨내고 결과 만들어보자고 화이팅! 이리와, 이리와! 고맙습니다. cerveau 점수를 부내만 한 번씩 점수를 짓고 점수의 선수의 대다 황후 호흡도 안 터지고 지금 되게 힘든 상황이라고 존반자 댄스니까 지금으로 날라왔어요 웬만큼은 지금 다 회복이 됐을 거라고 뭐가 중요하냐고 그냥 야 있잖아 지금 우리가 이기는 상황이고 결과 알지? 저도 결과 알지? 알 필요도 없고 있지 그냥 우리 경기하자고 그리고 지금 1대2 스쿼드 없는 거라고 알겠지? 우리 가급쟁이들은 안으로 못 들어옵니다 항상 골 라인보다 밑에서 해가지고 내가 컴퓨터하기 시작하라고 알겠지? 너도 힘들면 지금 더 힘든 줄 알아야 돼 우리 마지막이야 마지막이야 자 이거 하나만 알으라고 수비에서 압박을 당하고 수세를 몰리면 공격 쪽에서는 밖으로 내려오지 말고 뒷공간을 보라고 네 자 한 개 더 한 개 하나 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화이팅! 은근히 훌은 우선 나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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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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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규요? 자 또 오늘 여러분들 고생 많았으니까 진짜 오늘 분위기가 분위기인지 포추를 냈는데 진짜 가족들한테 팬들한테 좋은 선물인 것 같다고 정말 고맙고 수고했다 알겠지? 파트릭 쇼, 파트릭 쇼, 파트릭 쇼 나는 될 줄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도 보여줬으니까 어떻게 사와야 되는지 마지막 두 경기 진짜 마지막 두 경기 진짜 투영했다고 수비 선수들한테 너무 고맙다고 너무 잘했으니까 우리는 잘 된 것 같아요 여기는 이렇게 칩처럼 느꼈으니까 너무 고맙고 다들 여기 너무 잘해줬으니까 고맙고 어려운 상황에서 못어났으니까 다들 여기 자랑스럽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같이 사와주니까 잘 됐어요 잘 됐어요 진짜 다 남자니까 감사합니다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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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사람 지켰다 해서 베르네에 있는 선수들은 사람들 지겨워할 거야 지금 좀 편안함이 있을까 편안함이 있을까 점심 동안 죽고 있고 점심 동안 죽고 있고 점심 동안 죽고 있고 점심 동안 죽고 있고 임대에 와서 진짜 자기 팀처럼 헌신해주고 또 다시 돌아가지만 이런 고마움을 우리가 잊지 않고 또 정말 생각해줬으면 좋겠어 반석이랑 아길라라한테 정말 고맙고 또 여기 있는 구성원들 다들 각자 힘든 상황이 다 있었단 말이야 한 명씩 다 각자 힘들지 않았던 사람이 없어 근데 다 그걸 이겨내고 우리가 하나 돼서 이렇게 살아남았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너무 뿌듯하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쉴 때 좋은 시간들 보내자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히려 잔류 확정이 딱 됐을 때는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고생했다 그냥 딱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냥 아 힘들었다 올 시즌 이만큼 매년 느끼지만 이보다 더 힘들 수 있을까 했는데 매년 힘든 게 더 있었고 근데 그럼에도 우리는 살았고 정말 힘들었지만은 어떻게든 버텼고 인천이라 인천이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남았고 네 자부심 가져도 되고 좀 솔직히 이야기하면 좀 성적은 좀 부끄럽지만은 그래도 일단 살아남았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냥 자부심 갖고 내년을 또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내년을 또 기대해보자 선수들한테만 국한된 게 아니라 코칭 스텝 고담 프런트 뭐 팬들도 다 고생했다 그리고 잘하자 반복하지 말자 뭐 이 정도 도 도 도 감사합니다.